니혼? 캐릭터 이름은.. 아 캐릭터는 아 남자니까 이름? 찍찡맨 찍찡맨 ㅋㅋㅋㅋ 에이까! 에어! 피까! 렌틸 포켓몬 자연과학연구소 에어! 피까! 피까피까! 누.. 포켓몬.. 스냅 음.. 여기가 내가 어! 파르빗? 내가 여기서 찍을 곳인가? 음.. 자 두리번 두리번 어? 뭐야 이거는 이 새끼는 얘 이름 뭡니까? 어이! 여기야 여기! 처음 보는 캐릭터들이 안녕! 코지.. 코.. 코찌.. 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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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찌고찌 라고 합니다 경박사 설마.. 안씨라서 경박사는 아니죠? 하하하 안녕 왔구나 렌틸포켓몬 자연과학연구소에 어서오렴 나는 경박사라고 한단다 이곳 플로레오섬에서 포켓몬과 자연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 박사님은 렌틸지방에 있는 다른 섬도 전부 조사하실거야 어.. 나는 리타고 지금까지 누구도 조사한 적이 없는거래 이건 굉장한 일이라고 빅토르 빅토르는 잊어버린거니 빅토르 어디다 나왔어 맞다 너도 읽은적 있지? 무언가 캡틴 빅토르의 이야기 말이야 그래도 백년전 일이잖아 역시 박사님은 굉장하다구 소리도 안나오죠? 소리나와요? 아리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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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온대요 이아이는 니타야 친구의 딸인데 방학등은 여기 놀러왔단다 박사님 놀러온게 아니라 주스라구요 그래 그래 맞아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치고 실제로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치고 그럼 이번 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까 하는데 일단 한숨 돌릴 겸 연구실 안에서 얘기를 할까 안내해 안내했다 치고 자 뒤에 얘 얘 얘 뭐지? 소영이가 얘 아는데 얘 뒤에 다분히 다분히입니다 너무 커엽죠? 렌틸 지방에는 수많은 포켓몬들이 살고 있어 촬영해서 이해를 높이는거야 팜에는 핀나는 포켓몬을 만날수도 있어 너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할거야 리서치 카메라를 줄게 이걸로 찍어 조사 전용카메라니까 이걸로만 찍어야돼 너의 신분증이 될수도 있고 씨바 이거 일회용카메라 아니야? 어우 깜짝이야 어 니혼의 기술력이 어떻게 저 얇은데서 어떻게 저게 이렇게 나오지? 어때? 굉장하지? 그거 박사님이 개발한거야 사용법은 제가 설명해줘도 돼요? 그래 우리 조스한테 부탁을 하도록 하지 자 설명을 해줘 자 초기 버튼 치네 오케이 어 잘됐다 어 쟤 쟤 쟤 나비도 있는건가? 나 처음보는데 A를 누르면 찍을 수 있어 A Nice 카메라를 움직여서 찍어볼까? 포인터 L이나 L로 움직여봐도 할 수 있어 L 아 이렇게 자 여기다 딱 넣고 2색을 찍어 1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어 자이로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피카츄 피카츄 쪼카츄를 한번 찍어봐 피카츄 이렇게도 되는데 이거 왜 안되지 이거 안되네 가서 움직입니다 자 네모 마크가 나왔지 라곤 피카츄 라곤 자 격추시킨다는 생각으로 락온 격추 피카츄가 작아보이지 않니? 줌을 사용해 줌은 이걸 누르면 돼 누르고 있어 오케이 어? 방금 얕다 이러지 않았어요? 야따 야따님이 그 야따야? 야따 몰라? 자 촬영한 사진을 평가해줄게 한 장씩 선택해줄래? 자 선택해보렴 아 염따 란 얘기였어요? 염따 자 사진을 두개 찍었죠 A를 눌러보렴 뭐가 더 맘에 드니? 난 이거 크게 찍은거 비비용 얜 비비용이래요 아 박사에게 보여줍니다 자 박사님 봐주세요 자 박사님 봐주세요 아 이건 피카츄구나 촬영한건 처음이구만 자 점수 포즈부터 확인해보자 아 적절한 타이밍에 찍으면 포즈 이쁜 포즈가 나오면 점수가 좋게 나오고 크기는 크게 나오면 좋고 방향은 정면 쪽이 좋아 뒷부분보다 중앙에 포켓몬이 위치하는게 좋아 다른 포켓몬이랑 같이 찍으면 더 좋아 호 크게 못찍었어 사성 모으는게임 어떠니, 촬영과 평가를 반복하면서 포토 도감을 만드는 것 요시, 요시요시 포드로 이동할 걸 한다 아 포드를 타고 다녀? 네오 원이라고 불러 설명은 나중에, 그래 좀 찍자 한번 찍고 하자 포드에 타서 진동이 느껴집니다 미친, 막 흔들려 즐기고 오렴 움직이면서 어떻게 찍지? 근데? 내려서 찍는 건가? 도착해서? 아 맞아 소영이, 아 소영이 할 때 맞아 이거, 이게 그렇게 했었구나 난 이거만 봐가지고 얘가 조정을 어떻게 잘한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네오 왕호는, 지도로 루트를 한 배트시켰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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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흑나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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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어 예예예 비버니 일단 찍어 어 이게 개무소 지금이다! 오케 버섯 아니야 개무소 일단 찍어 오! 뭐야 방금 오 개무소 매달려있는게 무서워 어 잉어킹 펄떡거린거 찍자 오케 수완나 비버니 트레일러 같이있는거 찍자 묶음 날라갔어 내가 찍어 오! 오오! 방금 좋았대 그치 제대로 찍었지 정면에서 피츄 일단 찍어놔 오 갇히는거 자는거 자는거 구경하는거 오! 뭐 싸운다 오케 개무소 찍어 compr 숨어있는 개무소 오오 어키 오오 이게 앉아있는 거 이거 누구야 테일러 vary 뭐야 이거 파워네모야? 큐어링? 오오! 도는거, 도는거 찍자 아까 돌던데 아 아 전송마커 오오! 뭐야 씁 끝인줄 알았나 마지막에 하나 가져갔습니다 크으으으으으음 자연공원은 재미썼니? 사람 잡아먹는 포켓몬도 있나요? 도철맨 야 이거 이게 대박이야 그치? 뭐 낼까? 이거 낼까? 오 이거 재밌게 노는거 자는거 구경하는거 얘 누구지? 비번이 항문 제대로 나옴 자다 깨우는거 다 재밌는데? 이거 노는거 얘는 정면 완전 정면 뭐 할까? 얘 할까? 얘 할까? 구도가 이게 재밌어 그치? 이건 뭐 하나밖에 없고 비번이 이게 대박이라고 했어 아까 그치? 그치? 개무소는 잘 안나와 오 이거 좋다 이거 왜 안돼 아까 찍은거란가? 아 뛰는거 찍었어야 돼 이게 멋있죠 테일러 어떤 태어? 세마리 아! 나 흑나숭 안찍었어? 아까 찍지 않았나? 이성? 이성 있다고? 아 있네 이성 내가 안 고른거 있네 이성 아 여기있네 이성 어딨어? 이성 어떻게 알아? 이성이 없어 취소하라고? 위에 이성? 없는데? 이성이 Geez 10단계 이빨 메인이 뚜렷하지 않다구? 4단계 또 두개 왜 지가 정해 그쳐 이거였나? 아 펄떡 뛰는거 아 펄떡 뛰면은 더 주네 비비용 넣으라고? 어디 오 그러네 전에껀 저건데 옆에 와 요시 요시 비비용 전에꺼보다? 500 아 크기가 크면 좋네 훨씬 좋다 아까 큰거 할걸 많이 나온거 하지마요 나 이거 큰게 짱이네 크고 정면 그치? 와 이거 봐 그럼 아까 정면 할걸 오 이거 점수 높아 같이 나온거 때문에 이거 세 마리 아 매직빵님 호시튼 감사합니다 에이 크기가 작아서 안된다 비버님 이거가 제대로야 진짜 그치? 미친거 같애 이거 이거는 전문 사진사가 찍은거 같애 포즈는 그냥 평범한데 크기 미쳤죠? 방향 미쳤죠? 방향 999야 크으 크으 개무소 위치도 좋아 아 얘는 좀 옆면이야 근데 가운데였어 그치? 얘도 나쁘지않아 잉어킹 아 얜 작아 에이 얘도 좀 작아 멀리있는걸 그러면 줌 땡겨도 저정돈데 어떻게 치워? 비전공자가 평가하는데 기분 안나보신가요? 쟤 비전공자야? 경박사? 원래 찍어본 사람 아니에요? 뭐 돈주는 사람 말 들어야지 뭐 어 뒤에 흑나숭있네 흑나숭까지 같이 찍었는데 그것도 해주지 다른 포켓몬 점수 32 32 다른 포켓몬 4개 있어 162 크으 이러면 이제 포켓몬 거래할 수 있어? 점수 받아서 찍기만 하면 끝? 찍기만 하면 그럼 끝난거야? 이건 뭔데? 저장? 요거 놀고있는 두투리 이런 저장 어디가는걸까? 이거 귀엽다 저장 저장 어디가는걸까? 이거 귀엽다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내가 찍었지만 너무 잘 찍었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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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집짓는 거를 찍었었어야 됐네 집짓기 저장 저장 수액이 좋아 어? 자는 거 저장 경박사 렌틸 지방 전역을 조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박사 미친 경박사 저장 설명을 얼추 다한 것 같네 야간촬영은 설명 안해요? 익숙해진다면 하자 연구실 도감 확인한 것도 중요하니까 네 Laura 이 이마 몇번 와본적 있지? 여기 사는 수준이지 다양한일을 할 수 있어 도감을 볼 수 있어 전국 포토 도감이라니까 두근두근하지 마이페이스 스페이스 간편하자 편집도 할 수 있어 온라인 온라인으로 사진도 교환할 수 있나? 사과메달 아 서로 자랑 가능 교환은? 마이스페이스 이름도 바꿀 수 있어? 어 바꿀 수 있네? 외국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외국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찍어불랑 찍어불랑 찍어불랑으로 아 나 이거 스페이스 확인 못했는데 찍어불랑 찍어불랑에 포켓몬 쏘영이 하는거 봤었어요 옆에서 제목 사진편집? 이건 뭐야 효과 넣을 수 있어? 아 효과 넣을 수 있구나 에이씨 효과 넣으면 안되지 제목 남순 집정 이거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 앨범에 다 넣고 아래에다 문구를 적었어요 그런 느낌이네 그지 네 내 옆에 뭐 이런식으로 적혀있어요 내 옆에는 내 옆에는 더 예쁘다 하하 이런식으로 사진이 있고 아래 이게 있었어 어디가는걸까 요것도 좀 감성있긴한데 영차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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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 감성 알아요 이 감성 내 옆에는 더 이쁘다오 하하하하 개무섭 하하하하 이게 없네 이게 없네 기호로 가야되나 하하하하 아 없어졌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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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많이 쓰는 말인데 멀봐. 멀봐. 콕박이 형이 시대. 하하하하하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조그만 요가 됐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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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용? 됐다. 다 했습니다. 업로드 해봐? 업로드 어떻게 해? 네. 아, 루트를 알 수 있대. 뭐, 뭐 있는지. 그치? 아, 안 찍은 게 있나? 다 찍었지? 흑나송 안 찍었어, 흑나송. 아, 내가 찍은 것만 나오나 보다. 영장이 된 시점에서 조사가 종료되므로 남은 장수에 주의하자. 뭐, 뭐야 이거. 왜 안 돼. 이거 오래 걸려. USB 마우스 사용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하지? 아, 마우스 꽂았어. 저기다가? 아, 그러네? 그럼 마우스가 더 낫나? 아, 키보드 꽂을 수 있다고? 옆에 있네? 꽂는 게? 한 번 해보자. 큐아링을 예를 들어. 오, 그러네? 큐아링. 나중에 하자. 올리는 거 할래. 로딩이 너무 오래 걸려. 뭐, 뭐 있다고 로딩이 걸려. 올리는 거 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줘? 이건가? 어? 나 했는데? 데이터 로딩의 리소스를 너무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나 꽤 길게 했는데? 3개월 했나? 내가? 나 이거 했던 거 같은데? 패밀리 플랜? 아, 1년 했는데 스위치 산 지 1년이 지났.. 나 스위치 산 지가 1년이 지났어? 벌써?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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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동물의 수비? 동물의 수비 1년 지났어요? 야, 나 1년.. 이거 패밀리 플랜 했거든? 쓰지도 않았네 거의? 근데 2명이 안 썼어. 이거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그치? 그니까 2명만 써도 이득인데 안 써. 내가 뭐 알려줘도. 쥬양이랑 할까? 1개월만 하셈. 근데 1개월은.. 봐봐. 5,000원이죠? 아, 근데 패밀리는 12개월밖에 없구나. 그럼 이것만 하자. 1개월만. 2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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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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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도 안 보이거든. 4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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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올려.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못보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방송을 끄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송출되는 화면을 보면서요. 나도. 내일은 해놔야돼. 설정. 사운드. 10인데? 가자. 조사. 우클릭으로 프로젝터 열기하면 포켓몬만 볼 수 있어요. 리서치 카메라. 서치 기능. 주변을 조사하는 기능. 수상한 것을 조사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보이는 곳. 도기에서 빼라고. 안 돼. 다시 꽂았을 땐 안 될 수가 있어. 이게 딱 맞았을 때 건들면 안 돼. 저거. 내일 못해. 아 이름이 표시됐지. 물음표. 맞춤. X를 길게 눌러. 아. 무언가 있다는 신호. 뭔가 뜨면 뭐가 있다고 하면 서치를 하면 돼. 아. 서치할 때 나를 쳐다볼 때가 있어. 아. 전자파 때문에. 완벽하게 설명했어요. 자주 사용해보도록 하렴. 우선 낮에 자연공원에서 포켓몬을 찍어보렴. 조사머신. 조사포드를 베이스로 만들었다. 스킵. 오! 방금 딱 쳐다볼 때 찍었어. 오! 미친거 아니야? 미친거 아니야? 찍어놔. 뒤에. 와 어떻게 같이 있는걸 찍었지? 이거. X였나? 나 뭐였지? 개무소. 어. 뭐야. 뭐야. 아. 에몽가가 있었어. 아. 어. 아. 하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핰하핰 아 재찍어야되 삼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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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는거 찍자 삼형제 날아가는거 찍자 아씨 오! 오! 아깝다 아이씨 어 이거 이거 이걸 하자 삼형제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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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킹 크게 나오는거 이쯤에 뛰겠지 뛰어봐 뭔데 아 나 이거 찍어야된데 괴무소? 뭔데 뭐가 있는데 아이씨 아 쟤 찍어야된데 나무 뒤에? 나무에? 어디 아아 혈압올라 부우구 지나갔다고? 어? 어이구 봐 아이씨 하늘 나는거 못찍었다 아이씨 봐바 여기좀 봐바 정면 있었다고? 어? 개똥 화물이네 앞으로만 가나? 부부부 찍어줘잉 하아 삐쭈 어? 어어 이거이거이거 아 이거 조금만 아까 찍은거 대박난거 근데 이거 구도는 괜찮아 꽃 꽃하고 같이 나왔잖아 딱 쳐다볼 듯 찍었어 미친..미친듯 에이씨 에몽가 아이씨 오? 미성 아까 멀어서 안됐던게 되네 아이씨 뭘로 아까 요거 물결 팡 켰을때 아니네 고치고있는거 아 아 나는거 찍었어야 되는데 그치 개모종 아 스완나에 집착하느라 그지 비비용 전에 비비용이 났죠 아 방향이 저게 더 좋구나 그래도 전비비용이 좋아 야 이거는 미친거 같애 진짜 이거는 내가 그 여기 닌텐도 이거 주.. 줘서 그 뭐지? 게임 그 거기다 실어도 돼 사진 이거 그 뭐라 그래 그거 어? 있잖아 그 패키지 패키지 사진으로 와 이건 진짜 진짜 잘 찍었다 왜 왜 잘 찍었는데 아 피추가 너무 작나보다 이거보다 잘 찍 고구마말랭이님 2개월 구독 감상자 크기도 더 작아? 왜? 발 이런게 안 나와서 흑나숭 흑나숭 이때 찍었다는거에 만족해 앨몬가 찍었다는거에 만족해 찍었다는거에 만족해 앨몬가 찍었다는거에 만족해 슈어링 2성 2성 2성이래도 점수가 낮을 수가 있네 야 이거는 줘.. 내가 이거 줘도 되겠다 패키지에 찍어도 되겠다 포즈가 좋은데 나머지는 다 안좋을거야 아마 포즈만 좋아 포즈만 아 이거 너무 잘렸다 풍경 풍경 점수도 있어 숨은 개무소 모니 차관이 없다 이씨 레벨 2 OK 한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아 나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어 뭐 타고 다니는게 아니고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찍고싶어 여유있게 개울바 너 저장 저장 갯수 그건가요 정해져있나요 뭐해 다 저장하고 싶은데 이건 뭔데 너무 커요 거옵지않아 어떻게 줄여 이거 아 못하겠어 이게 진짜 커졌다 비번있네 저장 저장 봐봐 엄청 귀엽잖아 이거 뭐야 뭐야 저장탠가 어떻게 해 된거야 아 치장탠 아 난 사진 돌아다니면서 찍고싶은데 열 받게 열 받게 차 타고 다니면서 하래 박사새끼가 박사하면 다야? 그치 뭐 그치 사실 그치 그치 이루니 그치 이루니 이 이루니 산타모마를 밤이 생겼어 오오 야간 어? 연번이다 오케이 제대로 죽었다 자네? 아 씨 오케이 아 답답해 움직임이 답답해 아 멀리 가버렸다 아 멀리 케떡이 케떡이 오케이 오케이 케떡이 케떡이 오오 안에 담겨있는 부살이죠 뭐야 이거 토대부기? 어 토대부기 자는 토대부기 안자고있네 오케이 포즈 어 저 부엉이 아니야? 부우부 아 아까 말한게 부우부구나 스완나 오오 아씨 찍어 일단 부군가? 피존투 야 같이 자고있는거 미쳤다 이거 토대부기랑 같이 자는거 어 꼬지보리 어디있어 어 오 좋았대 더 우와 미쳤다 오잠깐만 새끌벌이 오 오 오 오 오 왼발이다 오 오 오 오 오 아 빨리 찍어야되는데 오 엄마 제또 흑먹어님 일년구독 감사합니다 개같애 이 게임 박사새끼 뭘한다고 또 오 감도 올려? 알았어 이거 귀엽잖아 이거 어 별 두개? 왜? 자는 자는 버프론이라 그런가? 개타피 이게 귀여워 이게 앞이라서 점수가 더 잘 나올 듯 뭐 부살이죠 이게 대박이야 숨어있는 부살이죠 토대부기 토대부기 이게 재밌어 이 두개에 있는거 아니면 이거 올라타있는거 토대부기 눈빛으로 하자 이거 오 이거 왜있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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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렇게 부우부다 잘 찍은거 있었는데 이걸로 할까? 근데 이게 이뻐 그치? 끝 아니 박사한테 평가를 맡기는게 말이 안돼 잘못인데 오케이 잘찍었지? 싹 돌아보는 이렇게 오 좋아 그전 비번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포즈가 좋아 쉽게 찍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 그치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크기 미쳤다 꽉 채워서 됐어 이거 꽉 채워서 하면 좋은가봐 안 이뻐도 이거 미적으로 어? 이거 이공계라서 모르나봐 저 박사님이 그냥 크면 장땡인줄 알아 이쁘게 찍어야지 씨 십선우님 1개월고도 감사한 방송 이 구도 이런걸 봐야지 씨 크게만 찍으면 그냥 오케이래 방향 백 천 퍼센트 천점 만점이야 만점 몰라 쟤네 이 사진을 학술용으로 밖에 쓸 생각이 없어 이거 봐 얼마 이뻐 재밌잖아 부사이저 같기도 하고 무슨 어? 그 차원관문 같기도 하고 이거 봐 잘 나왔잖아 근데 이거 아마 몸 다 잘렸다고 좋은 점수 안줄걸? 그치? 나이스 타이밍 네 이건또 좋대 이거 이거 때문에 근데 이거 잘 찍긴 했어 잘 찍긴 했어 캬 이건 미쳤다 이거 5000점 줘야된다 이거는 부후 부후 포즈 500? 아 500 오케 포즈는 500 크기 방향 신허견따 이거 빼꼼 빼꼼 꼬지보리 빼꼼 귀여운데 이거 죽이고 가운 뺏어 해볼까? 알려주겠단다 찾을 정리하고 오렴 전설포켓몬 찍어줘요 전설포켓몬 있어? 아씨 귀찮다 플로레오성 그거 지겨워 플로레오성 나 저거 벌써 3번 했어 긍정한 일이 일어났단다 이걸 보렴 니가 꽃밭에 다가갔을 때 엄청난 에너지 반응이 있었단다 움직이고 있지 그렇다는 건 일루미나 포켓몬이 있다는 것 반짝거리는 일루미나 포켓몬 반응이 있던 장소를 직접 보러 가주지 않는데 아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나? 걸어 다닐 수 있어 이제 아 일루미나 스팟 아 설정 설정 아씨 아 아 자꾸 까먹어요 들어가서 올릴 수도 있어? 반응이 있었다는 건 그 부분이지만 좀 마와리를 봐야 될까요? 이건가? 오오 빛이 빛이 나 오 메가니움 포켓몬이 포켓몬이 퍼크도 눌렀어요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얘..얘..이새끼 이거 사진찍으라고 잠깐씩 멈추는거 봐 개열받네 오케이! 오케이! 자 포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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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다 안나오나 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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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아 어디가 아 정면으로 좀 가자 몸에서 뭐 죽네 나오네 메가니움 진짜 멋있다 어? 아 반짝거리때 찍어? 오! 나 본다! 나 본다! 아 나 봤는데 이걸로 불러 나 봐 아 가버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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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서 빛이 나야 돼서 빛이 나야 돼서 이거 잘 찍은 것 같은데? 그치 이상 꽉 찼네 아니 이거 멋있어 요시 나이스 포즈 저장 이거 좋다 오 오 아 이때 가루가 안 나왔어 오 이거 봐 웃는 거 다리 오 오 달려가는 거 어 오 오 오 오 오 에 오 오 감도 감도를 하자 자꾸 말걸어 감도 조절해야 되는데 어땠어? 얼마나 컸어? 일루미나 포켓몬이 틀림없어 전설과도 들어왔고 근데 왜 가루가 왜 있는 거야? 전설 포켓몬도 아닌데? 메가니웅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나의 숙명이야 뒷얘기는 다음에 하자 정박사가 보스일 것 같음 뒤에 이브이도 있다 잘 잤니? 리타가 말했다시피 우리는 렌틸 지방 전역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참이었단다 일루미나 포켓몬을 발견한 거지 모르겠어 조사대에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아 나도 이제 멤버야? 나도 멤버입니다 이제 여시여시 여시밖에 못해 이 새끼 크루베치 여시여시 경인천 박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시 여시 어 또 받아 흑인천 아세요 흑인천? 흑인천 감독님? 높이요 자유로 이거 아냐 이거 이거 자유로 못 쓴다고? 자유로 왜 못 써 말랑사과 카메라감독? 올렸는데? 더 올려? 다른감독? 비로 던질 수가 있어 말랑사과를 다 좋아해서 그때 찍으면 돼 던지고 먹어 빨리 정말 간단했지? 말랑사과를 사용해서 한번 잡아봐 사진을 찍어봐 아 요소 좀 추가하지마 왜 이렇게 자꾸 요소를 추가하지? 난 사진만 찍고 싶은데 자꾸 게임을 하려고 그래 아 이거 아 딴 데 가면 안 돼요? 스킵 어? 뭐야 왜 있어 이 새끼 말랑사과 말랑사과 뭐지? 이거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 어? 야 참을 수 있어? 야이씨 그래서 안 먹을 거야? 어? 안 먹을 거냐고 야 미친놈이네 쟤 오케이 일단 하나 찍고 가루 나올 때 봐 자 지켜보다가 일단 찍어 찍다가 일단 오우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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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가루? 너도 가루 야 몸에 뭐 나온다 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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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또 뭐 있어 아 가루 끝났어 가루 안해 안 찍어 난 가루 나올 때만 찍어 사과 상 consistency 아 사과를 맞춰 물러나라 돌 메가 니움 물러나라 아 맞았어 그리고 찍어 어..돌..찍어 가로 나오나요? 가로 나오나요? 일단 찍어 이제 슬슬 가로 나오거든? 오! 표정 표정 너 가로 안나와? 아까 가로 나온게 끝인가봐 아! 보러 오자 일단 이브이는 건졌어 오? 통통 뛰는 이브이 별세계 우와아! 와아! 와아 이거 미쳤다! 가루, 가루 개나온다! 봐봐, 이거 가루가 미쳤잖아 연쇄작용이란가? 쉽게 찍을 수 없는 장면에서 그치! 포즈, 야! 풍경까지! 그치, 이거지, 가루지 가루가, 가루가 이 느낌이지 이거 별 3성이거든? 응? 삼성인데 왜 이래? 이게, 별이 무슨, 뭐예요? 뭔 의미야? 별은 점수랑 상관없음 이 냄새 맡으면서, 지금 막, 몸에 문신 생기죠? 여기서 가루가 미친듯이 나와 이거봐 이거봐 쉬운데? 없어? 아 되돌릴 수 없다는게 너무 싫어 이게 게임 지워도 되돌릴 수 없나? 이거봐 아 다른 데 좀 가자 다른 데 가고 싶은데 늘리고 싶으면 스위치 프로를 사세요 나 이거 할래 아 뭐 하는게 아니네 뭐 촬영 말랑 사과를 던진 수 있어 좀 지우자 필요없는거 아 이거 미쳤는데 이거 하하하하 오 가루 가루 봐 미친 가루 빨리빨리 뛰어다니는거 아 버릴게 없는데 또 대단해 도대체 대단해 메가니엄 이거지 메가니엄 이브이 4대 무기 4대 무기 똑같애 똑같네 근데 왜 이렇게 나눠져있어 굳이 부우부 꼬지보리 니로우 피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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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찍었어야 되는데 스완나 진짜 귀엽다 나 여기 찍은거 진짜 멋있는거 한 3개인가 있었어 로딩이 너무 오래걸려 갑니다 왜 왜 또 이것만해 아 아까 그 그 뭐지 그거 안찍어서 건가 그거 뭐 그거 있잖아 그거 뭐지 고대유적 어 아씨 오 잠 자 여기서 가루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잘찍어야된다 가루 너도 가루냐 온다 온다 가루 온다 가루 온다 부웽 부웽 이때 부웽 이때 요거 여기서 한번 긁고 자 자 이제 좀 떨어졌죠 어 여기보다 어 목 돌아간거 희귀한건데 아하 двух 네 아 털러 아 diam 그리고 바로 그리고 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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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찾아 이거 하나 찾아야 돼 뒤에 뒤에 찍어 있었거든 여간염이 이제 안 찍어놔 도대유적 도대유적 어딨어 어어 느낌표 얘 땜에 그 옛날에 무슨 그 있지 않았어요? 그 그 사진 기자님 있지 않았어? 숨막히는 뒤태? 숨막히는 뒤태 기자님 있었잖아 모든 기사 제목이 숨막히는 뒤태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좋다 오! 이미 찍었지 나 일성짜리 제출해야잖아 그쵸? 요거지 아닌가? 이거 삼성? 근데 삼성 낼 필요 없는데 일성 모아야 되는데 이게 다였나? 오히려 조아님 17개월 구독 오히려 조아님 17개월 구독 이 영상이 제일 크네? 이걸로 하자 아 별 개수별로 낼 수 있다고? 꽃은 못내요 제대로 안 지켰어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리 ache 위치는 좋았는데 됐어? 이제 딴 데 갈 수 있어? 나 좀 딴 데 좀 가 보자 밤을 가야돼? 소영이 숙제하라고 하면 이 표정도 해 특히 숙제 하나 끝났을 때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이 표정 분명히 나는 일루미티 찍으면 넘어가는 줄 알고 했는데 하나 더 잘못한 거였어 나가 나가